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불륜도 사랑이고 또 부부간의 권태기 극복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미친 아진매들. 내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아니 자기 남편이 불륜을 하면 옆에서 귀여운 질투도 하고 권태기 극복도 될텐데 그럼 결국 다 좋은거 아닌가요? 원제. 불륜이 꼭 그렇게 나쁜걸까요? 보통 내로남불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죠. 물론 저도 그래요. 마찬가지로 지금까지는 계속 욕을 했습니다. 불륜은 무조건 죄악이고 나쁜 것으로만 여기며 살았죠.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남의 남자는 절대 뺏으면 안된다 이런 가치관을 형성하며 살아왔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조금은 유치하고 또 웃기게 들리겠지만 정말 그렇더라구요. 막상 제 입장이 되고 보니까 뭔가 좀 다른게 있긴 해요. 물론 제가 처음에 했던 말 내로남불로 보일 수는 있겠지만 정말입니다. 확실해요. 조금은 다르더라구요. 예를 들어 이게 뭐 단순한 일탈이거나 육체적 쾌락을 요구하는게 아니라 순수하고 진정한 사랑일 경우 이걸 무조건 불륜으로 단정짓고 욕만 할 일은 아닌 것 같다라고 느껴요. 인생을 살면서 이러던 적 진짜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제 배우자보다 훨씬 더 멋지고 또 나를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남자 이런 사람이 눈앞에 딱 나타나니까 이성적 사고와 윤리 도적관념 따위는 다 잊어버리고 그냥 그 남자한테 푹 빠져서 허죽대고 있는 제 자신이 보이더라구요. 그런데 이걸 또 보면 볼수록 뭔가 혼란스럽고 여러가지 복잡한 마음이 들거든요. 물론 상대에게도 원래 짝이 있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지만 쌍방불륜이네요. 둘다. 그래도 이미 마음을 한 번 삐약힌 이상 원래대로 돌아가기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아니 어쩌면 불가능에 가까울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제가 죄를 짓고 있는 걸까요? 진정한 사랑인데? 뒤에 하나 더 있어요. 댓글 1번. 사랑이 식었으면 그냥 이혼을 하세요. 이혼 먼저 하고 나서 만나면 본인도 상대방도 명예손상 안되잖아요. 물론 그 남자도 지 안혜랑 이혼을 해야겠지요. 댓글. 차라리 일부 다 처제 혹은 일처 다 부제 이런 나라로 가버려라. 이 나라는 우리나라는 말이지 일부 일처야. 너는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게 맞다? 아니 그게 뭔 소리에요? 일부 다 부제 일부 다 처제면 이혼도 안하고 만나겠죠. 일부 일처제니까 남을 좋아하려거든 이혼 깔끔히 하고 하라는 거잖아요. 왜 멍청한 소리를 해요? 미친 니가 훨씬 더 멍청해 보여. 불륜 소리 듣기 싫고 이혼도 하기 싫으면 그런 게 허용된 나라에 가서 하라는 소리잖아. 아 문혜력 완전 박살났네. 너 한국 사람 맞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 있죠. 우리나라 조선시대를 사람들이 일부 다 처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조선시대는 일부 다 처제가 아닙니다. 일부 일처 다 첩제에요. 처는 하나밖에 못 둡니다. 나머지는 첩이라는 소리죠. 일부 다 처제는 그 이전에 고려시대 때 그때는 일부 다 처제가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누라 1, 마누라 2 이래가지고 서로 형님 동생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런데 일부 일처 다 첩제인 조선시대는 첩이 본처에게 형님이란 말을 절대 못하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2번 아니 그냥 남편한테 솔직히 말하고 이혼을 한 다음에 그 남자를 만나면 불륜이란 딱지도 안 붙는 거 아니야. 뭐라는 거야. 네 됐으니 그게요 저희 남편이 너무 불쌍해서요. 헤어질 순 없습니다. 그리고 또 남편이 아주 싫은 것도 아니거든요. 2번 아니 지 마누라가 동네 똥개처럼 얘기주고 저기주고 저기주고 거기주고 이 지랄 하면서 싸돌아다니는 게 불쌍하지 도심되는 게 뭐가 불쌍해? 웃기고 자빠졌네 그리고 너 솔직히 말해라 여기서 남편이랑 이혼하고 그 남자한테 결혼하자고 달려들면 도망갈 게 뻔하니까 그래서 보험으로 남겨두는 거 아니냐고 그걸 누가 모를 거 아니야? 지가 지금 그 남자한테 무슨 취급을 받는지도 모르는 주제에 감히 누구더러 불쌍하다는 거요. 명심해. 너는 그냥 공짜다 공짜. 공짜. 알겠냐? 공짜요. 동네 똥개와 공짜라니 아주 적절한 표현입니다. 10점 드릴게요. 3번 이게 바로 이성이 있는 인간과 동물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님은 그냥 본능만 있는 짐승일 뿐이라는 거죠. 몸뚱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고 그렇게 사는 거야. 진정한 사랑이 아니고요. 그냥 발정입니다. 4번 그래 불륜이 그렇게 나쁘다는 생각이 안 들지? 그건 그냥 네가 창꽁 팔자라서 그런 거야. 좀 긍정적으로 말을 해주자면 첫 팔자라는 거고. 이제 알겠지? 아이씨 새해부터 기분 더럽게. 6번 이게 정말 나쁜 걸까요? 이지랄? 아니 나쁜 게 아닌데 왜 숨겨? 어서 당당하게 밝혀. 다 밝히고 니네 부모한테도 가서 이야기를 해. 그럼 네가 하는 말 인정할게. 7번 나는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이다. 근데 이혼은 못한다. 꿀꿀꿀꿀 두 번째 사연입니다. 동일인인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일단 내용도 내용이지만 첫 번째 사연이 지난 신정 다음 날인가 올라왔고. 이게 이틀 전에 올라온 겁니다. 원지 저는요. 불륜이 체질인 것 같아요. 지금도 그랬지만 저는 아주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왠지 남들 다 아는 그런 정상적인 연애는 너무 무리하고 시시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만나는 사람한테 배우자가 있는데요. 이 남자가 솔직히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 아내도 물론 사랑하지만 오직 저에게서만 느낄 수 있는 그 특유의 매력을 절대 포기 못하겠대요. 물론 저 역시 몰래 이 사람을 만나면서 뭔가 모르게 이 남자 배우자한테 우월감을 느끼게 되고 또 몰래 만난다는 그 스릴감도 무시를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짜릿해. 그러면서 또 저에 대한 질투심이랄까? 그런 것도 즐기게 되고 확실히 일반적인 연애하고는 차원이 다른 즐거움이 있다는 걸 이번에 명확하게 알게 됐어요. 그리고 불륜이라는 게 꼭 무조건 나쁘다고 볼 얘기가 아닌 게 오랜 부부 사이에 그러다 보면 관계가 소원해져 권태기가 오고 위기가 닥쳐올 그 무렵에 오히려 저 같은 존재들 때문에 서로 간에 새로운 기운을 받게 되고 또 질투심과 같은 뭔가 귀여운 원초적인 감정도 끼어들면서 그렇게 전에는 전혀 몰랐던 서로의 감정과 진심을 알 수 있게 될 거 아니냐고 그러다 보면 또 부부 사이가 더 애틋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순기능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 말은요. 불륜을 무조건 나쁘게만 볼 게 아니라 생각하기에 따라 부부 사이 권태기 극복의 명예약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강조를 드리고 싶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댓글 1번 2번 이 바가 쓰니 겨우 그 정도 스릴로 만족이 되겠어요? 3관여 소송으로 벌금 한 3천만 원 정도는 물어봐야 그래 이맛이야 겨울 이러지 안그래? 내용은 물론이고 표정까지 완벽해요. 10점 드립니다. 2번. 아니 그 남자의 아내가 너한테 질투를 느끼려면 우선 너의 존재를 알아야 성립되는 거 아니에요? 네가 그 여자 남편이랑 연애도 하고 모텔도 가고 그런 사진들 잔뜩 선물해 드리면 조금 전에 네가 이야기한 그 귀여운 질투를 직접 보여주면서 활기 있게 될 것 같아요. 또 위자료로 인생에 새로운 활력도 생길 수 있고 말이죠. 헐 아니 이건 첫발 헐 이건 뭐 첫발자도 안되는 이거 뭐라고 불러야 되냐 이거? 어? 야 이 그지같은게 금융치료를 아주 제대로 눈깔 튀어나오게 받아봐야 이 개소리가 쏙 들어갈텐데 말이죠? 어 그래 나중에 네 남편도 꼭 명약 찾아가길 바랍니다. 아뇨 얘는 그냥 천년팔자라 남편 자체가 안생겨요 끌 끌 끌 끌 끌 월 가면 깨뿔 저번에 누가 그러더라 너는 그냥 동네 똥 깨고 그리고 공짜야 공짜 끌 끌 끌 너만의 매력이 있다고 웃기고 자빠졌네 아니 진짜 나한테 그런 매력이 있다면 다른 남자들이 먼저 체크하기 전에 얼른 다이아반지 갖다 바치면서 결혼 프로포즈를 했겠지 겨우 이따 하수고 꽁파로 그냥 두겠냐고 정신 승리를 해도 참 더럽고 구차하게 하네 뭐? 그런거 아니라고? 아니긴 개뿔 야 지금 봐봐라 지 마누라한테 권태기가 왔는데도 너한테는 죽어도 안 오잖아 너한테 집도 안 사주고 그냥 꽁꽁꽁만 사고 있어 공짜 꽁꽁만 이게 현실이다이 8번 본인 스스로 뭔가 대단한 것처럼 써놨는데 글쎄요 제 자존감은 너처럼 겨우 남의 남자 미친 옷 닦아줄 정도로 낫질 않아서 말이죠 지금 네가 말하는 이 모든 것들 잘 모르겠어요 이런 사연에는 뭐 조언이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한마디 하고 싶은 게 불륜 카페 가보면 자기들은 불륜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이다 이런 착각하고 아니 그런 정신 승리하는 것들 되게 많죠 어쩌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나는 불륜이 아니야 우린 진정한 사랑이라고 이러한 말을 혹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한마디 해주고 싶습니다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면 핵 폐기물도 비료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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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